안녕하세요. 12월 예고로 찾아온 나라입니다.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니.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이라니. 시간이 너무 빨라요. 일단 12월 잡지 표지 나와라! 카리스마입니다. 샤이닝스타 채널이 올해 만들어졌는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올 한 해 샤이닝스타 유튜브 채널 사랑해주시고 꾸준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12월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브이튜버! 나라 진화? 저 나라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. 힌트를 드리자면 컨텐츠적인 변화가 아니라 비주얼적인 변화입니다. 그와 더불어 또 다른 버추얼 캐릭터를 보게 될지도 기대해주세요. 다음! 연말맞이 캐릭터 인기투표! 저번 캐릭터 인기투표를 한지 벌써 7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요. 과연 지난번과 달리 순위 변동이 있을 것인가?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투표 한 번씩 해주세요. 투표는 12월 15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!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!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립니다. 극장판 스크린엑스 관람자에게 주어졌던 렌티큘러 카드!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응모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명에는 5종 세트를, 25명에는 선택하신 1종을 드립니다. 5종 세트는 응모한 모든 분들 중에 선택됩니다. 응모 역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받겠습니다.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응모 가능합니다. 그럼 남은 한 달도 샤이닝스타 채널 즐겁게 봐주세요. 안녕!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.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.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.